음악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의 마스터 장인인 탐머피는 깁슨 커스텀 샵을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타 에이징 과정을 개인적으로 개발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새로 만든 기타의 캔버스에 빈티지 악기의 분위기와 특성을 복제해 왔습니다 깁슨 커스텀 샵 머피랩은 탐머피의 장인정신과 기술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아티션 탐머피의 지도 아래 깁슨 커스텀 샵의 머피랩은 사용 가능한 최첨단 도구를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오래된 악기를 제작합니다 기타는 울트라 라이트에서 울트라 헤비에 이르는 4가지 뚜렷한 에이징 및 마모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머피랩 컬렉션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울트라 라이트 에이징 처리가 적용된 두 대의 기타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예술 작품이죠 음 이런 날이 다 옵니다 은총씨가 들고 계신 모델이 깁슨 커스텀 샵 197 레스폴 커스텀 울트라 라이트 에이징 모델입니다 이 친구가 깁슨 커스텀 샵 1964 ES335 울트라 라이트 에이징 모델입니다 지금 실제로 화면상에는 잘 안 잡히겠지만 웨더체크가 예술로 제가 사실은 이제 머피에서 헤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걸 좋아하거든요 웨더체크가 들어가면서 기타가 어느정도의 세월을 맞은 듯한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입니다 지금 뭐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 뭐 끝내줍니다 이게 실물 보시고 그리고 넥을 잡아보시면은 얼마나 신경선수 만들었는지가 이 넥 안에서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장가를 가고 난 이후에 이 기타 욕심이 싹 사라졌거든요 하고 싶다 오늘은 뽀뽀가 좀 옵니다 두 대의 멋진 기타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guitar solo guitar solo 아 이게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깁슨에 바라는 사운드 그리고 레스폴 모델에 바라는 사운드가 정수가 진짜 당겨있다 라고 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땀이 나네요 미쳐버리겠다 제가 기탐에서 레스폴을 안 다루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이 풀가에서 깁슨을 다루는 날을 늘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신나게 쳐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탐에서 하는 그럼 뭐라 될까요 픽업별 사운드 이런 거 안 들려주고 그냥 내 치고 싶은 대로 치면 되니까 이게 풀가가 이렇게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 335 같은 경우는 잠깐만 락 트랙에 쳐보고 바로 그냥 좀 다른 트랙에도 쳐볼게요 왜 여기 트랙에 치고 싶냐면 얘가 락이 안 되냐 아니거든요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죠 이게 근데 확실히 좀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되게 라이트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자 바로 뭐 좀 잘 어울리는 그렇죠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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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타가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 요즘 깁슨 진짜 잘 만들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지금 깁슨에서 메인 나무로 하고 있는 이 마오가니 이 나무 자체가 지금 계속 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깁슨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계속 급격하게 오를 것 같아요. PRS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마오가니를 쓰는 메인 음향목으로 쓰는 이 브랜드들 자체가 기타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 떠나서 기타의 만듦사라든가 모든 퀄리티가 그 정도가 나와야지 우리가 감정적인 납득이 되는데 요즘 깁슨은 그냥 이렇게 감탄사만 나오는 이런 요즘 분위기라 어쨌든 이걸 사가시는 분 제가 그때도 한 줄 평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기타면서 이거 사가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 두 개의 기타가 어떤 분이 사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라는 건 정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항상 이 연주자들한테 다양한 브랜드들의 다양한 기타들 꿈의 기타들이 있겠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깁슨 커스텀샵에 레스포 혹은 335를 꿈의 기타로 꼽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오늘 일부 보여드렸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여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고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